이 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 안녕하세요 이 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그 마감시험 방송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좀 아침에 좋다가 이제 오후에 좀 밀리는 흐름으로 바뀌면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분위기긴 한데 일단 뭐 끝나면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고요 일단 먼저 보고서부터 보면 좋은 뉴스들도 있어요 이렇게 유지용 연구원이 이제 적어준 자료인데 유럽은 유럽에서 좀 뭔가 터닝포인트가 보이긴 시작했다 그러니까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이제 전선 뭉치인데 이게 있어야 또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에 여기서 생산이 많이 됐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혔는데 이제는 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미 월요일부터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가동 재개를 좀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 르노 공장 가동을 했고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그 공장을 3교대 가동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와이어링 하네스 생산이 또 재개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도요다 뭐 감산 뭐 저번에 일본 지진 요로 인해서 그 르네사스 생산 차질 몇파가 좀 있었는데 이건 어차피 단발성 이슈니까 뭐 주가의 엄청난 악재로 좀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가뜩이나 차 반도체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저런 게 나온 거는 어쨌든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이런 이슈들도 결국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 뉴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차 사이클은 이제 KTV에서 그 유지영 연구원은 어쨌든 완성차 사이클이 올해 이제는 구조적으로 좋아진다 작년에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뭔가 병목현상이 이 보틀넥이 병목현상이잖아요 이 병목현상이 풀리기 시작하고 있다 이 자체는 어쨌든 우호적으로 봐도 되는 그런 뉴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뭐 잘 풀려서 뭔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동차가 너무 안 갔으니까 하반기엔 정말 올해 상반기에 큰 이슈는 없겠지만 하반기에 이런 반도체 공급 이슈라든가 이런 게 해결되면서 좀 작년에 잃어버렸던 주가를 다시 한번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김명주 연구원이 어제 현대백화점이 지누스 지분 지득한 거 이걸 이제 보고서로 썼는데 현대백화점은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보통 백화점 하나 낼 때도 6,7천억 정도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근데 백화점 수익을 제대로 내려면 3,4년 걸리고 성장성도 낮다는 걸 고려해보면 지누스는 지금 돈은 버는 회사거든요 당장 근데 저는 약간 좀 의문 보인 게 이게 시너지가 얼마나 날까 잘 모르겠어요 현대리바트하고 연결고리가 있는데 백화점하고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누스는 어쨌든 근데 뭐 당장 수익 날 수 있는 쪽에 돈은 투자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요런 내용이고 지누스는 좀 아쉽다 왜냐면 주가 금락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주주 환원 정체 그러니까 주주 가치가 떨어져요 왜냐 대주주는 2배 가격에 팔았는데 이 기업 같은 이 지누스를 들고 있는 소액한테는 아무런 보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는 거죠 소액 주주도 주식을 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소액 주주가 받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주가 부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지누스는 온라인이고 약간 중저가고 현대백화점은 좀 비싼 걸 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좀 교집합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어쨌든 현대백화점이 산 이유는 조만간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어쨌든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아졌죠 주가 빠지면서 실적도 좋아질 거 왜냐면 지누스는 물류만 완화되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매트리스를 이렇게 배에 실어다가 컨테이너선에 실어다가 미국으로 수출을 하니까 이제 운송비가 줄어드는 건 좋은데 지금 어쨌든 매각이 오히려 좀 주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건 뭐냐면 소액주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랑 시너지 효과 이걸 이제 현대백화점하고 지누스가 얘기를 해줘야 되죠 명확하게 그래서 좀 당분간 그 지누스 주가는 조금 답답할 것 같고요 현대백화점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중립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기도 좀 애매하고 당장 효과가 날 것 같고 오히려 리바투랑 할 게 많겠죠 따져보면 리바투 쪽이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수혜 중 얘가 아닌가 그냥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이쪽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현대백화점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노코연구원님이 하나금융투자에 이거 좀 이제 본인 텔레그램에 적어놓은 자료인데 그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샤오미에 전망이 나왔어요 중국 스마트폰을 대표하는 거죠 전년 대비 5% 성장을 언급했대요 이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기죠 작년 성장에 따라서 올해는 둔화될 텐데 그래도 지금 중국 스마트폰이 이렇게 안 좋은데 5% 성장이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이게 하반기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한테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금융에서는 중국 시장은 재고 조정 이후로 2분기부터 회복기죠 들어설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주춤했는데 이 역시 펀드멘털 이슈는 아니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데이트는 하겠지만 2분기부터 삼성증권도 2분기 말로 보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특히 삼성전기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전기가 못 갔더니 이거 중국 때문인데 이게 2분기부터 만약에 회복기조로 진짜 돌아선다면 이쪽 MLCC 업종은 좋을 수 있다는 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도 나왔지만 중국 정부가 287조 원 세금 황금한 거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우리 국내 신문에도 그래서 중국 정부가 돈을 푸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 중국 소비주한테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요새 중국 소비주가 워낙 좀 부진하지만 긍정적인 어제 그래서 중국 증시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양 정책은 이제 좀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 몇 개 좀 기업별로 보여 드릴게요 먼저 보실게 롯데렌탈 이게 롯데렌탈이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하는 거에 따른 수혜주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어요 상향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소매 판매 허용 수혜주죠 그동안 중고차 소매 판매를 못했거든요 도매만 했죠 기업 대상으로 이제 소매 판매가 가능해져서 이건 굉장한 좀 수혜다 그래서 매출 중에 중고차 판매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 같다 또 쏘카 지분도 인수했었고요 우리 국내 최대 이제 이쪽 모빌리티 회사 중에 하나죠 쏘카 어떻게 보면 약간 렌터 회사죠 온라인으로 렌터하는 그래서 도매업자이면 어쨌든 이런 렌터카 중심에서 중고차 시장으로도 확대가 되고 점유율도 늘어날 것 같고 국내 1등 업체니까 렌터카 거기에 쏘카까지 인수해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숫자로 이제 보여줘야죠 그죠 작년에 그 단기 순이익이 1130억 정도 나왔는데 PER 기준으로는 10배 정도 되는데 올해는 순이익이 좀 더 1260억 정도 되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PER은 11.8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싼건 아니에요 뭐 렌터카 중고차 시장이 고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0배 11배가 적당하다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11배 넘어갔잖아요 11배 12배 정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기대감이죠 중고차 시장에서의 고성장 그거에 따라서 좀 이렇게 올라온 건데 다만 이제 염두에 두실 거면 밸류 매력은 별로 없어요 이진 네 안녕하세요 이트랜드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 담긴 요약집을 제가 직접 작성하였으니까요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발견된 그 2022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하신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메이크잇 또는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집 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 상품권 5,000원권도 저희가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혜택 모두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주식 시장 전망과 메가 트렌드 산업 내용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Dragon 이게 PER 20배 준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는데 그정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현재 PER 12배까지 올라왔네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와서 그러면 결코 싸다고 볼 순 없죠 그래서 지금은 투자 관점에선 좀 매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옛날에 쐈을 때는 뭐 매력이 있는데 그래서 뭐 지금 중고차 모멘텀 받으니까 가져가시되 요 레벨 4만4천원 5천원 요 레벨 정도 한 PER 13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4만6천8백원 이군요 4만4,5천원 정도 그 레벨에서는 줄여 나가는 것도 방법이고 어쨌든 매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시는게 좀 좋다 지금 구간에선 쌀 때 사야죠 항상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내용이다 뭐 이런걸 봐도 보고서 보면서 밸류 계산을 해야 되요 어디서 살 건가 이건 10배 이하가 좋아요 10배 이하면 주가 많이 빠져야 되요 근데 거기까지는 쉽게 안 오겠죠 정말 위기가 아닌 이상 36,000원 와야 되거든요 오겠습니까 36,000원까지 근데 10배 정도 오면은 살만해요 충분히 예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좀 보유만 하자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새 현대건설기계가 좀 작년에 너무 안 좋았죠 이쪽 그 건설기계 쪽에 굴삭기가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 좋아진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중국이 인프라 투자 할 것 같고 이제 좀 최악은 지나가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퍼레이트 데이 기업이 이제 투자 설명을 한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신흥시장이 작년에 이제 좀 막판에 좀 좋아지면서 작년 4분기는 그래도 매출액은 좀 늘어났는데 충당금 반영으로 4분기 영업이익은 좀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작년 연간으로는 연간으로는 실적 호조를 보였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배당은 1200원 확정 됐고요 1200원이면 얼마죠 지금 주가 기준으로는 배당수행율은 3% 배당수행율은 3% 나오네요 그니까 지금 주가 기준으로 이렇게 좀 나와있고 그 다음에 판가는 인상을 했대요 최근에 판가를 좀 인상을 했고 러시아 매출 비중은 얼마 안 된답니다 5% 미만 영향은 제한된다 이 회사는 인도 비중이 높아요 인도 인도가 인프라 투자 많이 하고 확진자가 만약에 인도가 많이 줄고 경제가 정상화되면 현대건설기계가 수혜를 많이 받고 그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양사가 약간 달라요 현대건설기계는 인도,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죠 물론 중국도 해요 현대건설기계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철강 가격이나 원재료 비용이 좀 올라가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공급망 문제는 없대요 근데 오히려 원자재가가 상승하면 가격정과 가능한가요? 가격정과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올해 예상실적 대비해서 PER이 6.2배입니다 6,490원이고 워낙 실적변동성이 크니까 PBR로 봐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PBR 기준으로 76,000원이니까 이 회사가 근데 이것도 지속성은 없어서 지금 이익을 낼지 안 낼지 알 수가 없어요 퍼 6배 정도 내년에 5배 아무튼 올해 예상실적 정도면 PER 6.2배니까 뭐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엄청 비싸다 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현대건설기계가 이게 PER도 뭐 완전 바닥이고 PBR도 바닥이고요 싼 건 많네요 비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의문 부호는 좀 있습니다 다시 PER 그 ROE가 7% 정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ROE 7%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ROE 7%를 유지를 해준다면 기대 수익률은 얼마 정도 나오냐면요 14.6% 나와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지금의 이익을 그래도 유지만 정말 해준다 그러니까 이걸 이게 보장되는 수익은 아니에요 배당 3% 정도 되는데 보장되면 안 돼 근데 앞으로 몇 년간 이걸 꾸준히 유지만 진짜 해준다면 안정적으로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작년 옛날에 막 적장한 적도 있어요 장단못해요 근데 정말 꾸준하게 유지만 해준다면 지금 주가는 엄청나게 싼 건 맞아요 싼 거죠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굉장히 좀 재평가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근데 이 기업의 키펙터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 그게 되면 주가는 어느 레벨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잘 가져가 보셔도 받고 계시면 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뭐 나쁠 건 없어요 이제는 그죠 밸류가 워낙 싸니까 하여튼 그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구간이에요 계산을 해봐도 그리고 오늘 삼성전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요새 좀 힘겹게 올라가죠 근데 오랜만에 하이투자증권에서 목표주가를 올렸어요 하이투자증권에서 24만 5천원 누구시죠 이분이 삼성전기 목표주가 올린 거 오랜만에 봤습니다 24만원 상향조정 24만 5천원 그래서 올려 현재 시카 충행기 그 12조인데 이 컴포넌트 mlcc 모듈 사업 가치만으로도 이 수종은 설명이 가능하다 근데 지금 패키지 기판이 빠져 있잖아요 기판 사업부가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기판까지 넣으면 굉장히 적평가 되어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기판 시장이 엄청 커지고 요새 대덕전자 심택 근데 이 회사에서 주력은 기판하고 mlcc 거든요 근데 워낙 mlcc 이미지가 강하니까 mlcc에 모든게 다 쏠려 있어요 카메라 모드는 아니에요 주력은 근데 이제 중국의 수요 부진 이런 것들이 주가에 되게 안좋게 작용했죠 근데 그래서 지금 계속 안좋은거에요 작년에 그 업계 1인 무라타도 좀 부진했고 근데 무라타가 뭐라고 했냐면 무라타 올 여름전에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신제품을 출시할거래요 무라타한테도 중요한게 중국 스마트폰이에요 그러시고 그에 따라 mlcc 수요도 개선될까 요렇게 보고서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mlcc도 이제 나쁠거 다 안좋아서 빠졌잖아요 그래서 나쁠건 없고 좀 기대를 해보는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 기판에 대한 재평가만 좀 더 이루어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판 사업에 이익 기여도는 작년에 15.3% 근데 23년에는 32%가 엄청난거죠 그러니까 기판도 정말 이제 주력으로 될 수 밖에 없는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지금 굉장히 급격히 개선되고 있어요 기업가치가 재평가되어야 된다 지금 삼성전기는 PER이 10배가 안됩니다 그래서 싼거에요 지금 여기 16만원 주가는 너무 저렴한겁니다 요 아래쪽 굉장히 저평가된거 봐두어 있던거죠 주가의 좀 점진적인 레벨업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오랜만에 그 목표주가 올렸고 좀 좋은 내용이 나온거 같아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덕산 네오룩스도 요새 주가 좀 올랐었죠 삼성이 이제 OLED TV 출시한다 그래가지고 목표주가는 낮췄습니다 75,000원으로 그전 목표가 높았고 주가 4만원대니까 이건 괴리율 차이 때문에 좀 낮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도 실적은 그게 좋진 않대요 역성장합니다 중국 때문에 중국 매출이 급감합니다 중국 스마트폰이 지금 안좋잖아요 갤럭시는 좀 이번에 나오면서 매출이 좀 늘어날텐데 중국항 매출 감소 효과가 너무 크다고 합니다 중국 매출이 한 20% 정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핵심 고객사가 신규 재료 구조에서 동사의 소재를 배제를 좀 했나봐요 이것도 좀 악재겠죠 그래서 올해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노트 PC 노트북 향 공급이 늘어나면서 성장 기준이 이어진다 노트북 쪽이 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더블폰 출시도 있고 삼성의 어떤 이제 OLED 투자 이런 부분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경쟁적인데 지금은 일부 중국의 매출 급감 이 부분이 좀 주가에 부담이 될 수는 있다 근데 현 주가는 PER 20배 기준으로 저평가 되어 있죠 소재 업체니까 보통 이 회사가 30배 이상 받았거든요 PER 막 30배씩 받고 그랬던 기업인데 지금 확실히 좀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다 보고 보시면 저평가 뭐 다른 업체에 비해서 싼건 아니지만 과거 평균과 비교해서 좀 확실히 싸졌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삼성이 이제 QD OLED TV 높으면 더 본격화 될 거고 소재는 많이 쓰이겠죠 그리고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그래서 이제는 뭐 나쁠 건 없는데 단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부담이 좀 있어서 주가 상승은 본격적인 건 이제 5월에 발표할 거 아니에요 5월 이후에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아무튼 1분기까지는 좀 실적은 안 좋다는 건 그래서 주가는 뭐 당분간 빡습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옆으로 늘어지고 이 옆으로 간 이후에 이제 1분기 실적 이후에 좀 우상하는 그림도 한번 예상을 해봐야죠 물론 그때 또 실적에 대해 실망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반기니까 하반기에 중국 살아나고 삼성은 제도 분발해지고 삼성 TV까지 늘어나면 덕산 네오로스는 좀 하반기는 분명히 좋은 그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녹스 이녹스 참산 참산 소재는 오늘 IBK에서 목표주가를 올렸습니다 아 매수 유지를 했고 목표주가를 올렸어요 1분기 매출액은 조금 일부 감소할 걸로 지금 나와있고 7.5% 정도 OLED TV 매출이 좀 부진할 거 같아요 그럴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은 기대보단 좀 괜찮을 거 같아요 이건 애널리스트의 전망입니다 전망 그리고 올해 전체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엔 매수고 목표주가는 7만원 상향 아무튼 OLED TV 성장에 따른 TV 시장이 열리잖아요 양사 모두 LG G345 이쪽 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목표주가를 7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현재 PER은 8.2밖에 안 돼요 싸죠 밸류상 되게 매력있네요 진짜 이 정도 수치면 10배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55,000원 영업 증산수요는 어쨌든 싸요 지금 수치상으로는 절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PER 10배 주면 55,000원 그 레벨 정도 까지는 보입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OLED 내에서는 너무나 좀 주가가 저렴한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상대적으로는 좀 저평가 되어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STI 기억나시죠 어제 우리 공시받잖아요 네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김경민연구원 보고서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공급계약이 좀 맺어졌는데 최근에 삼성은자 외에 중국 아니면 독일 회사로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고 있어요 얼마전에 YMTC하고 한번 공급계약을 맺었었고 이번엔 독일 독일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매출은 25% 증가한 4,000억 올해 400억 정도는 본다고 보는 것 같아요 4,000억 정도 작년 그러니까 2년 전에 2,690억 정도 벌었거든요 올해는 4,000억 까지 늘어날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수주도 있었고 또 삼성은자의 평택 수주 이런게 있었고 삼성은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삼성은자에서 다른 쪽으로 비중이 늘어나는건 매우 좋은거죠 의존도가 낮아지는건 좋은거에요 이번에 수지한 장비는 원래 이 회사가 가스 배관 있죠 이렇게 설비중에 가스를 투입해서 만드는 그런 공장 공정들 네 그래서 그런 가스 주입장치를 만들고 지금 평택이나 또 미국의 테일러시의 공장을 지으니까 그런 쪽의 수혜를 일단 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이번에 FCBGA라고 플립칩 기판 아시죠 작년에 많이 들어 봤던 대덕전자가 만든 기판용 설비가 있대요 설비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설비가 어쨌든 이제 디스플레이 공급사에 고객사에 좀 공급이 됐다가 이번에 기판에도 공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장비를 가지고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기판 장비까지 아우르는 뭔가 다변화가 시작이 된거죠 이 부분도 긍정적일 수 밖에 없는거에요 거기다가 퍼가 몇 배죠 PER이 정말 쌉니다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해도 한 8배 됐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되게 암튼 접성가 되어 있었어요 단기순위기 올해 32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 360억 공을 좀 올랐다가 밀렸죠 그래서 2913원이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그걸 좀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단기순위기 200 324억이네요 PER은 8.9배다 그러니까 아직은 10배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 되는게 아닌가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런 장비들을 이제 납품을 하는건 좋은거죠 반도체만 하는게 아니라 저런 기판용 설비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 수주도 잘 되고 있고 주가만 좀 잘 가면 좋죠 반도체가 좀 약하지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비료가격이 엄청 오르는거 아시죠 2006년 8년에는 비료 그러니까 공물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때 비료도 많이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2021년부터 지금 현재 상황은 공급사이클 그러니까 2006년 8년에는 수요사이클 수요가 늘어났고 이번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줄었어요 공급이 주니까 가격이 막 튀는거죠 중국 석탄 규제 가스 부족 공물 사고 거기에 전쟁 또 비료 수출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고 직접적으로 비료의 중간제 염화칼륨 같은거 암모니아 이런 수출 중단 일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좀 오히려 비료 업체 조가에는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올라가니까 농산물 가격이 다만 이제 이게 장기화됐을 때는 비용 부담이 생기니까 그건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종목은 비료 중간제 남해와학과 유니드 이쪽을 이쪽이 가장 큰 수요로 보는 것 같아요 비료 쪽에서 남해와학 중간제 가성칼륨 아시죠 가성칼륨 네 그걸 통해 염화칼륨을 만드는 뭐 재료로 알고 있는데 가성칼륨 이쪽이 좋고 그 다음에 사료 농기계 이쪽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요 애널리스트 분은 요런 아이디어를 봤을 때 예 여전히 일단 유니드 쪽을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염화칼륨 뭐 이런 것들 가성칼륨과 연관이 돼 있고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롯데종미락도 안 문의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뭐 괜찮은 모습도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료에서는 남해와 최근에 좀 워낙 강했고요 오늘도 강하네요 그리고 유니드 유니드 유니드는 한번 우리 보고서 보고 공부했죠 얼마 전에 여전히 퍼가 너무 낮더라구요 그때 계산해보니까 와 그냥 말도 안 되게 쌌어요 퍼가 다섯 배 다섯 배가 안 됐어요 굉장히 저렴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싼 데 모멘텀 생기면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롯데종미락도 PER 뭐 다섯 여섯 배 밖에 안 되고 나름대로는 상당히 좀 저평가 돼 있고 단단한 것 같습니다 예 사람도 이제 그런 좀 워낙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수혜주를 많이 찾는데 그중에서 비료 중간제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저는 너무 이런 걸 수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유니드는 그런 걸 떠나서라도 너무 저평가 돼 있었고 롯데종미락도 이런 모멘텀은 있지만 본업도 잘 되고 주가 또 비싸진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은 필요하다 다만 제발 좀 이렇게 올랐을 때는 조금 기다리자 예 항상 누를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염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장이 좀 끝났고 네 장이 다 끝났고요 오늘 종업주까지 오늘 시황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보고선 다 했어요 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아주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합주까지 수는 오늘 일단 위로 좀 들어 올리면서 강세 잘 마무리 했고 2600을 좀 바닥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우상하고 있죠 그래서 2800까지는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추세상승은 아니더라도 2800까지 2800까지 좀 레벨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 레벨다운이 됐죠 이렇게 네 여기서 2800을 안착을 해 준다면 요 위에서 그 움직여 주면 훨씬 더 분위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좀 분위기는 조금씩 형성은 되고 있으니까 네 좀 한번 기대를 해 보시고요 또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그 미국 증시에서 미국이 지금 사실 연준의장이 공격적인 긴축 발언을 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뭐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테슬라의 주가 급등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어쨌든 좀 나스닥이 급등세로 마무리하면서 한국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좋았죠 예 최근에 쭉 이렇게 올라오면서 나스닥도 기존에 이제 급락했던 부분을 많이 만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대만 일본 일본 일본이 정말 대단합니다 거의 폭등세고 한국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 유가가 좀 문제 이 원유 원달러 환율이 좀 유가가 떨어지면 더 좋은데 이 국제 유가의 하락이 좀 필요한데 그건 좀 일단 지켜봐야겠어요 이것만 안정화 된다면 100달러 이하로 안정화 된다면 증시 훨씬 좋겠죠 시장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천천히 오르면 좋아요 급등하면 더 좋지만 오늘 상승폭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또 한국증시 어쨌든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2800까지 그리고 레벨업을 더하기 위해선 국제 유가 안정화라든가 좀 더 추가적인 호재가 필요하지만 저는 좀 천천히 올라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만 해준다면 왜냐하면 이제 종목 장세 펼쳐지고 분위기는 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증시가 좀 약한 이유가 삼성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전자가 잘 안 가요 저도 좀 전자가 힘을 냈으면 좋겠지만 요새 논란이 많죠 삼성인자가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좀 많이 악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됐는데 잘 헤쳐나가려고 생각해요 저는 삼성이 그동안 한 걸 보면 뭐 이렇게 월봉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도 숱한 위기를 겪고 네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잘 이겨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PER 한 10배 정도 이제 붙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이니까 하락 리스크는 좀 제한적인데 주가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 이번에 좀 아쉬웠던 게 갤럭시 모멘텀이 꺾여버렸고 또 파운드리도 올해 상반기에 뭔가 이슈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나와요 수요일도 아직 안 되고 하 그러니까 기대보다는 실망이 좀 많아지는 거죠 예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삼성인재 주주분도 많으시고 좀 잘 됐으면 하는데 뭐 기업이라는 게 뭐 이렇게 한다고 되진 않잖아요 뭐 쉽게 근데 삼성인재가 이걸 좀 위기로 생각하고 좀 이번에 좀 잘 좀 대처해서 뭐 파운드리 수요일도 좀 올려주고 예 반도체 잘하는 거 인정하는데 비 메모리가 좀 아쉬워요 그것만 좀 잘해주고 갤럭시 사태로 다시는 이런 사태 없이 좀 뭐 애플만큼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예 좋은 제품 계속 만드셔서 뭐 제품은 좋잖아요 만들어서 또 소비자한테 좀 약간 어필할 수 있는 제품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 폴더블폰은 잘했는데 일단 이번에 갤럭시는 조금 아쉬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출시일은 있는데 만약에 좀 잘 안되면 출시일을 좀 늦추면 돼요 예 그걸 안 되는 걸 억질이 막 한다고 해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시일을 좀 늦춰 가지고 좀 더 완성도 있게 냈으면 어땠을까요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신은 지금 삼성인재가 좀 못 움직여서 좀 부진하다 생각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대차하고 이 두 개가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대형주 두 개가 좀 잘 안 가니까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요새 분위기가 좋아요 벌써 930 예 뭐 이 기세 그대로 계속 갔으면 하는 좀 바램은 듭니다 그리고 오늘 투자자별 종합은 예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해서 순매수로 잘해줬습니다 오랜만이죠 그래서 오늘 막판에 외국인도 좀 들어왔고 기관도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연기금도 매수해줬고 오늘은 수급이 너무 좋았어요 뭐 나무랄 데 없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도 오늘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랑 기관외국인 사면 올라가죠 뭐 당연히 업종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은 철강주 오늘 철강주의 날이었죠 그죠 요새 저도 뭐 철강주가 오늘 이렇게 급등한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찾다보니까 철강주들이 많이 보였죠 뭐 포스코 현대주들이 너무 안 갔길래 이게 왜 이렇게 안 가지 내용은 좋은데 그죠 어제도 보고서 우리 한번 봤고 근데도 안 갔는데 오늘은 좀 뉴스들이 있었어요 사실 철강주도 네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통신주 좋았고 제약 뭐 은행주도 진짜 좋았어요 은행주도 너무 싸니까요 다만 전기전자는 아직도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아쉽습니다 330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건 삼성전자를 안 사요 외인들이 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좀 들어와 줘야 좀 움직일 텐데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제일 아쉬워요 요즘 장에서는 가장 좀 못 오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섹터 쪽으로 가보면 오늘 철강주에 완전히 날이었고 철강주가 왜 강했냐면 그 어제도 이제 보고서도 한번 봤지만 일단 주가가 못 올랐고요 그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국제 철강 가격이 다 올라가요 계속 오르죠 근데 그걸 주가가 반영을 못 했어요 그 무엇보다 저평가되어 있고 또 세 번째가 유럽이 철강을 어쨌든 지금 이 러시아선 철강 수입을 이제 중단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분을 해요 어디로 터키 인도 그 다음에 한국 이 세계로 한국이 20% 이상의 쿼터를 배분을 받았어요 한국 업체들은 너무 좋죠 거기다 중국은 어차피 수출 많이 안 하고 인프라 투자는 할 거고 우리나라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근데 이 좋은 환경에도 주가는 안 갔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이 이런 어떤 기대감을 올랐고 또 거기에 불을 지핀 게 유럽의 최대 철강 기업 중에 하나 아조브스탈이 우크라이나 공장이 있어요 그게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서 생산 차질이 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이게 또 불을 지펴버렸고 러시아의 세베르스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아조브스탈 러시아의 세베르스탈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철강 회사인데 부도 날 것 같아요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의 철강 기업의 부도 위기 러시아도 철강 수출이 많아요 그리고 중국 최대 철강 생산 지역인 탕산시가 코로나로 임시봉쇄 들어간 이슈로 또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든다는 이슈가 이제 연달에 나온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저평가인데 수요는 늦는데 공급축소 철강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다 튀어 버린 겁니다 이 무거운 포스코가 4% 현대제철이 6.7% 올랐어요 며칠 전부터 좀 왜 이렇게 안 갈까 좀 우리 고민은 해봤잖아요 왜 이렇게 안 가지 이렇게 싼데 그래도 이제 여기에요 올라 봐도 뭐 진짜 이게 옳은 겁니까 사실 보면 더 가야죠 아직도 너무 저렴하니까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행인건 철강주들 이제 드디어 좀 기관 조정 끝나고 움직이면 나왔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원자력발전주도 오늘 또 한 번에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됐고 시멘트 가격도 인상액이 나오면서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 중소형주가 요새 정말 좋아요 그때 한번 이제 우리 보고서로 공부해봤지만 계룡건설 너무 쌌었죠 진짜 싸더라고요 포가 말도 안 되는 포고 한신공양 뭐 코오롱글로벌 디엘건설 이런 기업들이 오늘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쪽도 오늘 2% 산목에스피미 요새 굉장히 절감해요 KCC KCC클라스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좋았던 것 같고 비철금속도 고려해연 좋았어요 고려해연은 좀 아시겠지만 올해 10월에 동박 생산합니다 그때까지는 좀 우직하게 밀고 한번 나가셔도 좋아요 그리고 은행주는 은행주 상승도 또 뭐 예고가 돼 있었죠 왜냐면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시킨다고 하잖아요 신정부가 근데 주가는 못갖고 금리 인상은 오늘 KB가 제일 좋았고 저는 그래도 여전히 그 제이비나 지방이 난 것 같아요 못 올라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배당도 많이 주고 그리고 손해보험도 오늘도 좋았습니다 예 요새 분위기 정말 좋고요 그래서 마이 데이터 쪽도 오늘 추가로 상승을 해 줬고 철도 통신 편의점 또 오늘 자동차 대표주도 오늘 좋았던 것 같아요 한원 시스템 자동차주들도 이제 좀 바닥은 찍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지 소부장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엄청 올랐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엔캠도 이제 9만원 왔고 2차전지 소부장 섹터가 부진해서 탈출하는 것 같아요 다행이죠 너무 부진했고 SK 아예태권 이거 대표이사가 매수한 거 아시죠 말씀드린대로 드디어 바닥 탈출 좀 시동 걸고 있습니다 소부장 기업들 오늘 소재부품 좋았고 석유화학 기업에서는 오늘 그 액연케미칼이 좀 좋았네요 LG화학도 이제 50만원 좀 어렵지만 좀 넘어갔고 대한류화 뭐 하나솔루션 로테케미칼 천천히 금호소규도 좀 배당 이제 주총 할 거예요 배당 좀 많이 늘리면 축구 한번 급등할텐데 배당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네요 그랬고 음 2차전지 생산은 오늘은 좀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좋았는데 오늘은 좀 빠졌고 LG랑 삼성 SDI가 오늘 좋았고 SDI가 요새 좀 이런 분위기 살아나는 것 같고 풍력에너지도 이제 유럽에서 풍력 투자 많이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분위기 딸 뭐 일단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대표자들도 오늘은 뭐 DB하이텍이 DB하이텍은 좀 매각 얘기가 있나봐요 일부 그러니까 DB 지주회사 DB가 지금 일단은 지주사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DB하이텍 지분을 더 사거나 매각을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누구한테 넘길까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 많이 가져가면 좀 긍정적일 수도 있는 거죠 아마 그 기대감으로 펀드멘탈보다는 오늘은 매각 좀 기대감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펀드멘탈로 가야 돼요 매각 기대감은 그냥 기대감입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요 레벨에서는 비중 축소 요 아래쪽에서는 비중 확대하는 좀 트레이딩 전략 계속 보시는 게 왜 이유는 뭐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그래서 장기투자는 지금은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트레이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웹툰도 있었고 토스 IT 오늘 IT 대표주 어제 급락했는데 SDS가 오늘은 뭐 다행이죠 좀 회복되고 있고 펀드멘탈 문제는 아니니까 조금씩 이제 회복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네이버가 네이버 한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한 50만원 정도 제시했던 것 같고 뭐 여전히 매력있죠 음 계속 장기투자 관점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폴더블폰 관련주도 오늘 좀 괜찮았는데 실제 폴더블폰 관련주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큰 변동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건설 대표주 GS 건설이 좋았네요 음 지주사도 오늘 0.6% 가까이 반등에 DB가 좀 많이 올랐죠 이게 아까 DB 아이템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도 오늘 좀 일부 기업들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 광고 통신 장비 뭐 이쪽은 이제 좀 지지부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아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네 아무튼 오늘은 그 어디였죠 제가 갑자기 까먹었네요 그래서 하락한 이제 섹터 좀 보면 뭐 카메라 모듈이 좀 오늘은 좀 빠졌던 것 같고 자화전자는 좀 올랐는데 뭐 일부 카메라 관련주들이 좀 빠지면서 뭐 하락했고요 해운업종도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음 그리고 카지노 리오프닝 관련주는 좀 안좋아요 왜냐면 요새 좀 많이 올라서 그래요 단계에 좀 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면세점 업체도 좀 쉬어갔고 2차전지 장비가 요새 좋았죠 근데 오늘은 좀 쉬어갔습니다 2차전지 장비 투자하신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 있는게 뭐 너무 좋은 호재들이 나와도 주가 반응을 잘 안해요 근데 분명 M플러스도 어제 보여드렸죠 M플러스 TSI 뭐 A프로 다 어쨌든 어마어마한 수주공시를 지금 다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분위기 좋고 요새 하나기술이 되게 좋더라구요 작년 정말 좀 안갔다가 정말 족가 많이 빠졌었죠 근데 이제 많이 회복은 됐습니다 오늘도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는 오늘 좀 쉬어갔습니다 음 바텍 덴트움이 암튼 이번에 실적은 되게 잘 나왔었죠 네 그랬던 것 같고 반도체 재료 부품 쪽도 오늘은 좀 일부 기업들은 좀 쉬어갔던 것 같아요 네 뉴파워프라즈마는 아마 그 회계 이슈 때문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 회계 내부 회계 그러니까 적정 판결을 받긴 받았는데 투자 환기 종목으로 그러니까 내부 그 회계 기준이 뭐 적절하지 않았다 뭐 이런게 좀 일부 있었나봐 여기 있죠 내부 회계 관리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뭐 상장 폐지나 그런거랑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좀 이제 경고를 준거죠 사실은 네 회계를 좀 더 기준을 갖고 명확하게 하라는 뭐 그런 약간의 경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요동을 좀 쳤던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빠졌던 것 같고 다른 기업들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회사도 오늘 좀 일부 움직임이 있었고 네 그러나 다 좀 쉬어갔고 에디슨 이 모터스는 아마 그 관리 종목 편입될 것 같더라고요 그 감사 보고서 때는 아마 그래서 주가가 오늘 급락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정유주는 좀 대체적으로 그냥 결별변동은 좀 일부 없었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시스템 반도체도 좀 올랐네요 시스템 반도체도 좀 올랐네요 시스템 반도체도 LX세미콘이요 요새 분위기 좋고 증강현실 AR기기도 요새 분위기는 좀 살아났고 그러고 있고 모바일 게임 오늘 넷마블블이 좀 약간 반등을 했네요 컴투스는 좀 빠졌고 3D 랜드 랜드 플래시 관련주들도 대체적으로 고만고만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도 오늘 유비벨록스 맞아요 그거 기억났죠 유비벨록스는 주가가 저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정말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그냥 종목장세입니다 종목장세가 계속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기업과 종목에 보고서나 이런 아이디어를 참고하셔가지고 그쪽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안오른 기업이 좋아요 올라가는데 너무 오른가 보다는 그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오늘 근데 이렇게 공시 중에 좀 특징적인게 삼행패키징이 아셉틱이라고 여러분들 그 편의점 가면 이렇게 무균 충전되어 있는 그 페트병 있죠 거기에 커피 담겨 있고 막 그런 것 그게 아셉틱이에요 이거 증설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음료 시장이 커지니까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삼행패키징도 이런 이제 원재료 비용에 대한 부담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실적도 좀 약간 안 좋았던 것 같고 많이 빠졌죠 삼행패키징도 한참 좋았다가 또 작년에 역성장했어요 그 원가 부담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회사가 성장을 해요 매출 성장은 그래서 원재료만 좀 안정화되면 그러니까 물류나 원재료 비용이 그러니까 국제 유가라든가 이런게 안정화되면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실적 대비 올해 예상실적이 이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2000 주당수익이 2100원이었고 올해가 2900원 예상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PER이 만약에 작년 기준이면 10배고 올해 예상실적 기준으로 하면 7배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비싸진 않아요 지금 적어도 근데 원재료 올해 1분기 실적도 계속 체크는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작년에 큰 퍼포먼스 주고 올해는 좀 안좋아요 그래서 올해 주가 올라가기 위해선 원재료 비용이 하향 안정 실적 체크 이걸 반드시 하시고 다만 지금은 뭐 괜찮은 자리다 그러나 크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확인할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좋은 투자의가 나왔으니까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이제 잘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아시죠 우리 공부했죠 개척장비 웨이퍼에 회로를 그릴 때 회로를 제대로 그릴 수 있게 기준점을 잡아주는 게 얼라인먼트 그리고 제대로 그리고 있는지 측정해주는 게 개척장비 이거를 미국의 KLA가 독점인데 오로스 테크가 국산화해서 하이닉스에 납품해서 점유율 5% 우리 공부했던 거죠 근데 오늘 또 공시 또 나왔어요 SK하이닉스 어떤 장비인지는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근데 개척장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점점 이게 점유율이 높아진다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계속 좀 받았으면 합니다 뭐 실적으로 보면 여전히 고평가입니다 근데 실적보다는 모멘텀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수도 잘 되고 있고 AP도 좀 아쉬운 게 삼성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중국 차이나스타 중국의 이제 디스플레이 제조사에요 우한에 있는 여기에 납품을 했고 중국 비중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는 좀 같은데 하여튼 주가가 올해 하반기 삼성의 투자 기대 중국도 OLED가 좀 안 좋은데 스마트폰이 잘 안 팔리니까 근데 중국 스마트폰이 다시 정사가 되고 그러면 AP 시스템 덕산 네오로스 다 좋아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IT 기업들이요 은근히 중국 스마트폰에 연동이 많이 돼요 진짜 중요한 지표에요 중국 스마트폰이 근데 2분기부터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걸 좀 기대하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AP 시스템에 공시가 있었고 JSMD도 이게 1300억짜리 천안시의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 매출비중이 36%나 돼요 그래서 JSMD도 주가 흐름 좀 상대적으로 못 갔죠 왜냐면 저평가 된 기업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못 갔고 하지만 그래도 아니 뭐 GS건설과 같이 가는 기업이니까 거기에 또 대규모 수주까지 떴으니까 한번 이제 좀 주가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PBR이 1배가 넘어요 그래서 저렴한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서 근데 ROE가 이렇게 높거든요 ROE가 15%가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높은 밸류를 주는 거는 저는 낫다고 봅니다 다른 기업보다도 부채가 별로 없고 마진도 적고 ROE가 좋아요 장사를 잘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좀 고 밸류를 받고 있다 근데 지금은 저밸류 기업들이 가다 보니까 좀 소외 그러나 S&I 건설이라고 LG 건설을 인수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약간 그 건설주 내에서 성장주는 자이 S&D 같은 기업이다 삼성 엔지니어링 자이 S&D가 다른 기업보다는 굉장히 고평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눌러줬으니까 예 그리고 OCI가 방금 이게 나왔던 건데 그 자사주 취득 계약이 있어요 500억 정도 금액이 엄청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500억 정도에 좀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으니까 주주분들은 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이제 해 드릴 건 다 해 드렸던 것 같고 암튼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좀 많이들 하셨고요 네 주익시장이 어쨌든 좀 굉장히 힘든 구간을 이제 좀 터널을 좀 탈출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는 뭐 여전히 뭐 쉽다고 할 순 없지만 많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조금씩 좀 돼 가면서 점진적인 우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종목과 기업에 집중하시고 어쨌든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만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포스코처럼 현대 현대 제철이나 누가 봐도 이길 수 있는 자리였잖아요 사실 밸류도 싸고 사실 뭐 여기도 쌌었죠 비싼 건 아닌데 누가 봐도 이런 구간은 되게 저밸류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은 네 기업들이 있다면 좀 편안하게 이번에 건설주도 그랬었고 저밸류 기업 위주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비싸게 사지 마세요 사실 오늘 제가 아침에 요새 그 3프로에서 뭐 화찬한 상담소를 좀 하고 있는데 CS윈드 이제 정 프로가 갖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뭐 잠깐 이제 분석을 해줬죠 했는데 뭐 우리가 알잖아요 CS윈드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세계 1등 풍력 앞으로 더 투자할 거고 근데 밸류는 또 달라요 밸류를 보니까 작년 지금 올해 올해 이제 예상실적으로 그냥 계산을 해보니까 31배 결코 싼 건 아니죠 지금 주가에서 그러니까 밸류 부담은 좀 있고 작년엔 더 비쌌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밸류 부담은 커져요 근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무조건 낚아 놓으면 볼 게 아니라 CS윈드는 매출액에 대부분이 다 매출 원가 중에 차지하는 게 인건비 이런 게 아니라요 다 철강 비용이에요 이 윈드탑을 철강으로 만들죠 그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1조 2천억 중에 8,900억이 원재료 매입비 원재료 사용비 그러면 변동비가 큰 그래서 원재료 비용이 떨어지면 너무 좋은데 원재료 값이 올라가는데 근데 지금 철강 가격은 난리가 났죠 조선주랑 좀 비슷한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조선주가 한 번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철강 가격이 올라가서 철강주는 좋은데 또 이런 기업들의 피해는 또 예상되니까 이게 참 어느 쪽은 좋은데 어느 쪽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밸류를 사야 되는 게 설사 안 좋아져도 다칠 건 별로 없고 그래서 CSWEND도 지금 뭐 30배면 비싼 건 아니죠 엄청 비싼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이런 환경에서 되도록이면 좀 더 밸류가 낮아질 때 그때 들어가면 편하겠죠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5만원은 진짜 저 밸류죠 5만원 정도 근데 정프로는 여기서 샀더라고 8만원대 작년 실적 기준으로 퍼가 50배가 넘을 때였어요 비싸게 산거죠 사실 어떻게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분석을 하되 좋고 앞으로 성장할 기업이라면 싸게 사자 안오면 기다리고 그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뭐 많이 배웠고 사실 뭐 너무 작년에 유동성장이니까 이런 모든 게 용납이 됐는데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는 금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고밸류 기업 잘 용납 안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저도 그런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강흥보센터장이나 염승환 이사 이 트렌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피싱 사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트렌드에서는 투자자 개인에게 이메일이나 SNS로 개별 접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숙지하시고 절대 거짓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당사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 트렌드 재테크는 어떡하죠 이 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 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 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